와... 어, 흔들리네. 오... 자, 오늘은 메탈 스트레칭반. 메탈 스트레칭반. 스트레칭반을 쓰기에는 무게가 5.5kg에서... 5.5kg? 네, 정확히 5.5kg. 이름은... 이게 스트레칭하기에는 끝! 무거운 것 같은 무게. 이름은 스태칭바인데 저희는 네버리지마로 손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고 미니 바벨! 어 그랬네요 그래서 바벨 걸, 리버스 바벨 걸 어휘감 용도 할 실만한 분들이 그냥 가볍게 못 풀기에는 괜찮은 용도가 있습니다 어휘, 이걸 놓아서 벤츠에서 이렇게 몸프로도 써도 되고요 1% 해도 되죠? 널링은 상당히 괜찮게 되겠네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채린지 널링에 따라서 여기 세 군데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네버리지마로 써서 오프레션, 프로데이션 이제 이걸 밑으로 잡고서 나이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제일 밑에 잡고도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핫테크 선수들은 다 했어요 끝에 잡고 오 그래요? 핫템급, 핫템 내에 선수들, 아니면 한번 들었던, 들었었던 이런 선수들. 코너. 근데 그 아래의 선수들은 이걸 아무도 소모 못했어요.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, 이게. 선모킹. 선수직에 하여튼 대기기 도전식. 그래서 여기로 잡으면서, 여기 가능하다. 그래서 1cm씩 내려가면서, 제가 여기를 자꾸 소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아요. 여기 보시면 칸이 선이 그어져 있어요. 1cm씩. 1cm씩. 2cm씩. 9cm씩. 탑퇴. 맥킹. 2cm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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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면 되죠? 좋겠습니다. 이게 2cm씩. 이게 되게 어려워요, 이게. 5.5%. 성공. 성공. 같은 힘이긴 한데, 요새 선수들을 내만하고. 네. 메리윈즈 채널에. 아, 마이크톱스도 같이 했었죠? 저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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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па 끝에 잡고. 1cm씩. 갑니다. 도전. 도전. 오 하하하. 하하하. 보험 patches rich. 아, 컨트롤이 되는 거 remind you. 추가 practicing having any stress on your Quit. 근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. 쉽지는 않습니다. 도전! 이마 깨질 수도 있구나, 이거. 힘이 없으면. 한 번 더. 한 번 더. 너무 힘든데요? 나보다 실패했으니까 내가 한 번만. 난 너무 부들부들거려서. 다시. 제가 훨씬 가까웠죠? 진짜 힘들다.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. 배틀리버 지금 몇 킬로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배틀리버 15킬로까지 끼고. 10킬로에서 15킬로 사이 느낌?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프레쉬하고 프로데이션하고. 뒤로 간 상태에서. 다운으로 상대에 손목을 주기는. 이거는 제가 끝에 끼고는 못 하겠어요. 힘들어서. 이것도 느낌이 되겠죠, 건들고. 아, 무거워. 손바닥이 되게 힘들어요. 뭐야, 맨 끝에서 하는 거야? 네. 오, 저 좀 센 것 같은데. 어, 맨 끝에 끼고 안 되는데. 어휴, 댐지 작은 건 아닌가. 전혀. 미션이 안 좋은 관계로. 다음에. 이거 할 수 있는 거. 오, 스프레이션. 오, 도전해봅시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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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슈페이라 깨서는 저한테는 너무 무겁고. 옛날에는 봉으로 배틀리버 대신 타는 거. 이 어프레쉬. 하하하하. 아, 이거 느낌이 안 돼. 다른 어프레쉬는 달라요. 여기에서 보면.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려. 이 훈련은 저는 배틀리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레버리지 블록 바가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. 이렇게 세우는 거랑 이거랑은. 직접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. 달라요. 하하하하. 집에 뭐 긴 막대기 있으면 그걸로 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. 하하하. 이게 지금 전 탑텍. 뭐, 탑텍급 선수들. 어떤 어떤 분이 성공하셨죠? 비공개입니다. 아, 그래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도전 받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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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근데 검거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걸로 소복을 막아주시잖아요 불안불안한데 내가 뭔 느낌인 줄 알겠어 내가 날들뿐이